11월 2일부터 8일까지 동대문구에서는 다채로운 청년주간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청년주간 행사에는 동대문구 청년의 뜸, 땀, 뜸을 주제로 좀 더 뜸 들여도 괜찮아, 좀 더 땀 흘려도 괜찮아, 뜸 뛰어도 괜찮아 등 세 가지 주제로 청년들을 위로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를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땀 흘려도 괜찮아 테마로는 시간사진관, 나만의 핫장소 챌린지, 동대문클래스 영상챌린지 프로그램이 준비됐으며, 뜸 뛰어도 괜찮아 테마로는 원데이클래스, 일자리가 보이는 라디오, 찾아가는 동청넷톡톡 프로그램이 준비됐습니다. 뜸 들여도 괜찮아 테마로는 나 혼자 걷기 챌린지, 현직자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한편 11월 7일 구청 강당에서 진행된 동청넷톡톡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온,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됐으며, 8일에는 청년들의 미래 설계를 위한 현직자 취업 멘토링이 구청 강당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됐습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청년 주간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가 청년 문제에 대해 다 같이 고민하고 협업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